기어타임즈 네 기타의 현이 많아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정마토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젠틀한 남자 정마토 오늘도 기어타임즈에 상륙했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교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토씨와 함께 4시간 연속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마토가 왔다는 건 그런 기타들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기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새 사실 기타리스트 정마토의 주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온갖 유튜브 채널들에서 다 시연 관련해서 그냥 같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 모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버즈비티비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말씀 아 진짜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새 특히 약간 그런 좀 특수한 기어들 현 많은 기어들 이런 거 보면 다 있어 여기저기 다 정마토 에브리버여 요새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현이 많은 기타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7연 8연 옛날에는 멀치나 누굴 부르나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정마토지 앞뒤 제 것 없이 그냥 이제 정마토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이제 그런 기타를 준비하고 모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감상하러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진짜 마음 편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도 마토씨와 함께 4대 기타 같이 해볼 건데요 첫 시간은 아이바네즈 그리고 둘째 시간부터 넷째 시간까지는 아리스티데스라는 저희가 처음으로 보는 브랜드 오늘 같이 마토씨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시간에 이 마틴 밀러 시그니처는 자 6은 총 7마토라고 예전에 이제 6연 모델을 마틴 밀러를 했어요 은총씨와 함께 했고 그리고 7연을 지금 마토씨와 함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그때 저희가 마틴 밀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가 않아서 간단하게밖에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솔로 기타리스트고 밴드를 따로 이제 세션으로 종종 협연하고 하시긴 하는데 따로 뭐 이제 정규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없고 근데 지금 요즘에 기타 동호회에서 상당히 각광받는 분이더라고요 기타를 되게 정석적으로 잘 치는 사람 그냥 진짜로 물리적으로 기타를 잘 친다라는 느낌에 정말 부합하는 딱 그런 기타리스트라 그 예전에 우리가 거스리고만 나왔을 때 되게 약간 문화 충격인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뭔가 약간 또 문화 충격적인 기타리스트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마틴 밀러를 바로 꼽을 정도로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얼터네이트 풀피킹의 달인 그래서 얼달 얼달 마틴 밀러 선생 그래서 마토씨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라고 하셨고 저희가 정말 6연을 할 때 이제 사운드를 들었을 때도 정말 그 장르적으로 뭐 어디 어느 장르에다가 어떻게 묻혀도 잘 올라가는 선생님의 한줄평을 빌자면 만인의 시그니처 왼총씨는 물처럼 늘 필요한 기타 저는 약간 일본 재료를 미국식으로 표현했다 해서 캘리포니아로 이게 독일 기타리스트 그리고 약간 약간 미국적인 사운드를 메이드 인 재팬을 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때는 저희가 2020년 9월이었어서 스커드 시스템이 아니었죠 9.5 점수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마토씨와 함께 스커드를 돌려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마토씨와 함께 스커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런 스펙의 기타들은 마토씨가 저희보다는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약간 아무리 이제 저희는 이거를 딱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제 마토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충분히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연주감이나 이런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보다 이해도가 높아서 나오는 점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했었던 시그니처 모델만 살펴보자면 스콧 레페이지 있잖아요 폴리피아 폴리피아 기타리스트 스콧 레페이지가 1789,000원짜리 메이드 인 인도네이션 모델이었는데 이게 평균이 77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저런 선생님이 74, 76에 마토씨가 81 청점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게 사운드는 29였는데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이 17, 17, 18이 나오면서 여기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팀헨슨 팀헨슨도 같은 가격이었는데 이거는 마토씨가 77 주셨고 선생님 75, 76 해서 평균 76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사운드가 25점 이건 29점 뭔가 약간 본인의 어떤 그런 사운드 성향에 따라서 과감하게 점수를 이렇게 편차를 두시는 편이에요 JBBM30 같은 경우에는 113만원 상당히 좋은 가격을 갖고 있었음에도 의외로 가성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15, 16 한 이 정도 언저리 나왔고 이게 이제 총점이 73.67 정도 나왔는데 지금 뭐 최근에 저희가 마틴 밀로와 크게 상관없는 다른 시그니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는 아직까지 마토씨가 저희 스커드 시스템을 같이 많이 이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주기 전에 뭔가 약간 다시 한번 기준점을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사실 마틴 밀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기타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 84mm AAA 플랫메이플 4mm 탑이 두껍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칸 마오가니 바디에 넥은 이거는 오벌 오벌 시 시쉐입이고 에스테크 우드 이거 아제 세븐 넥이네요 원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고요 그것도 MGT 락킹 헤드머신입니다 그라프텍에 블락터스가 엑셀러트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7mm 지판 역시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플랫포드가 올라가 있고 아발론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위에 딱 봐도 야광이겠죠? 예 야광 305mm 지판공율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지판공율반지름이 의외로 그렇게 빤빤하지 않아요 400 아닙니다 305에요 보이네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이고요 프렛은 24mm 점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의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픽업은 스위머 던컨의 하이페리온 7 험버커 2개 들어가 있고요 원볼륨 원톤의 5회 픽업 셀렉터 다이나믹스 10입니다 브릿지는 고토의 T187ES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다이나믹스 10 뭐 또 여러분들이 뭐 하도 많이 보셨고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스 10 설명 드릴게요 다이나믹스 10은 일단 얼터 스위치가 꺼져있는 기본 상태에서는 브릿지 1단에다가 놓게 되면 브릿지 험버커 2단에다 놓게 되면 브릿지와 넥의 이너사이드 브릿지의 아우터 사이드 넥의 넥도 아우터 사이드 둘 다 아우터 사이드가 놓게 돼요 그 다음에 미들에다 놓게 되면 쌍 험 4단에다 놓게 되면 둘 다 이너사이드 넥에다 놓게 되면 넥 험 네 그리고 이제 얼터 스위치를 오늘 해 놓게 되면은 다시 1단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탭이 먹게 됩니다 브릿지가 탭 험버커 그 다음에 2단 가게 되면 브릿지의 아우터 사이드 하나만 먹습니다 그리고 3단으로 가게 되면은 탭이 먹게 된 쌍 험이 되겠죠 탭 쌍 험 그 다음에 4단은 4개 이너사이드 하나 먹고요 5단은 4개 탭 험입니다 탭 험 이너사이드 하나 먹고 4단이 탭 험 자 그러니까 뭐가 뭘 하면 뭐가 들어온다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몇 단에다 어떻게 보면 어떤 소리가 난다로 그냥 체감하신 다음에 골라서 나중에 선택할 수 있게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 볼게요 프론트 먼저 가겠습니다 프론트 오우야 부들부들하네 좋네요 쌍 험 예아 아우터 이건 기본 7연 튜닝인가요? 아 요거는 기본 7연 튜닝에서 7번 줄만 내려서 드롭 A 튜닝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B에서 A로 내린 네 ON 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론트 탭이죠 네 네 네 610 Ihre 네 Your My 그 다음에 요게 뭐죠 그 다음에가 브릿지 쪽에 아우터 사이드 하나 먹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샬로 가서 다섯 개씩 가는 게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안탭탭 안탭탭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넥 험 그 다음에 알트 온 넥탭 다시 기본 이너사이드 양쪽 그 다음에 알트 하게 되면 이너사이드 넥만 자 그 다음에 3단 쌍 험 쌍 탭 험 네 이번에는 2단 쌍 아우터 브릿지 아우터 브릿지 험 브릿지 탭 험 네 이런식으로 사운드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 들어 볼게요 자 샌드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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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레드락스 들어 볼게요 레드락크 브릿지 브릿지 마지막은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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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우야 멋있습니다 자 이번엔 공간계 넣어가지고 클린톤부터 조금씩 올라가볼께요 네 코러스도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씩 빌드업 해볼게요 그 뭐랄까 그 참 이펙트빨이 좋네요 붉은현도 그렇고 레드락스 솔로톤 들어 볼게요 아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계까지 쭉 모니터 해 봤구요 이게 그 확실히 그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런 만인의 시그니처 범용적인 그런 사운드적인 특징이 좀 강조된 느낌이었는데 오늘 7연으로 놓고 보니까 그런 묵직한 사운드도 굉장히 잘 뽑아주고 그리고 이게 지금 드롭 A라서 그런지 더더욱이나 그런 공격적인 그런 느낌 근데 드롭 A를 해놨는데도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아주 깔끔하고 네 구액이 명확한 하이엔드 사운드가 확실히 나오네요 자 요렇게 MM7 기본 사운드 모니터 해 봤구요 요건 어떤 곡 들려줄건가요? 요걸로는 노벨리스트의 그래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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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게임 엔ue 엔ο 엔 Bel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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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MM7 같이 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7연인데 MM6도 참 좋았는데 7 색깔 무지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 세션 스타일의 7연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LA 세션 스타일이죠. LA 세션 스타일. 좋은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때 캘리포니아 롤 이렇게 들었었는데 미국식으로 일본 미국식으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의 일본 사운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호텔 캘리포니아 롤을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롤? 좀 더 그것보다 호텔에 좀 더 진하게 자 이제 스쿼드가 문제인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 마토씨랑 같이 스쿼드를 하면 재미있는 게 굉장히 다채롭게 나와요. 점수가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주셨고요. 마토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8 해서 총점 81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7 평균 점수는 79 점입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사운드 점수는 제가 제일 많이 줬는데 총점은 제가 제일 낮아요. 이런 느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마티밀러 시그니스 7 지금 이걸로 미루어 예상을 해보건데 만약에 저희가 6켄도 스쿼드를 줬다면 한 70 평균 점수가 한 7,7,7,8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약간 밑에가 나오지 않았을까? 궁금하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스쿼드 리바이벌로 또 MM6 도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브랜드 아리스티데스 아리스타이지?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리스티데스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독일말같이 그렇게 읽는 건가 보다? 메이드인 네덜란드라서 아리스티데스 어이 참 난데스까? 아리스티데스 약간 이런 느낌 하하하하하하하 이런거죠? 어 자 다음 시간에 약간 네 일본풍의 이름을 가진 네덜란드 기타 아리스티데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토씨가 마무리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뉴우타임스 맨날 다 Knowing Protest 집사 집사 일으키 exerc 도내